먼저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네오 해요. 너무너무 너무 너무너무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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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 Hey guys, would you like some affordable merch from your favorite pop group with 20-60% off. They offer you to free shipping as well all over the world. Then check out the description below. Apply TYS NEO for extra 10% OFF 이번에 내일부터인가? 유튜브 콘텐츠 나오잖아요 우리 뭐 많이 찍었어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멤버들 조금씩 받고 가면서 할 것 같은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재밌게 찍었어요 뭔 생각으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재밌게 찍었어요 아 선물이어가지고 여기다 좀 이따가 내가 근데 잠깐 지갑만 두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갖다 줄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쟤는 없는 것 같은데 쟤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자리지만 우리 애가 자리지 않지 우리 애가 자리지 않거든요 대상! NCT 127! 축하드립니다! 서진 씨! 재현 씨를 좋아한다고 꾸준히 언급하셨는데 특별하실 수 있습니까? 뭐야 뭐야 좋은 깜짝이 꺼요? 부부 많이 한 거 아니야? 기대하지만 가든팀이에요 잘생겼고 그리고 저한테 진짜 항상 킬링 파트 나와요 진짜 고마워 샤오준 너도 유니버스 킬링 파트 잘 들었어 네 그다음에 땡큐 그럼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내 파트는 내 파트 layer 엔진 씨 너무 나름답죠 너무 나름답죠 너무 나름답죠 자리야 먼저 낄 수 있지? 자리야 먼저 낄 수 있지? 자리yan 아버지 찬스 친구 베스트 프렌트 할게 바이바이 드디어 갔네 șt NCT 127 네 축하드립니다 서울가요 대상 대상 소상자는 NCT 127입니다 잘생겼어?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내 목소리가 잘생겼어 왜 빨리 연습하자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데리지 말라고 오 그 체력을 어떻게 해야지 이번엔 CTM 철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요 어? 이마크? 직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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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오케이 에이 야 어? 그냥 할게 그냥 할게 그냥 할게 그냥 할게 어? 쟈니는 제일 잘생겼어 여기는 노인 재효씨 리듬 타주세요 재효씨 리듬 타주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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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들렸어요? 하하하하 아 재현아 우와 오우 오 뭐야 멈췄어 멈췄어 널 사랑하면 불완전한 무태로운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널 사랑하는 불완전한 무태로움 불완전한 무태로움 불완전한 무태로움 나 알지 않을 수 있어 나의 환지에 있어 저는 눈물인 척 사랑은 온 사랑에 변하지 마 한 번 더 싶어 We will fall 거친 밤에 손질빛 정도 We are on m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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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차 온라인 영상통화 사인회를 통해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암구 인사 많아요 우주가 살아있나? 그쵸? 그쵸? 애매하긴 하지 우주 안에 우주나 여러분 해가지고 열다섯 알을 뺐어요 원래는 몇 개요? 3,765에서 3,750 아 주로 사람 어떻게 해? 내가 잘 모르겠어 아 아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다 리허션 자 리허션 여기 야 좋아 안녕 안녕 아 냄새 아 말 요즘 교양 수업 듣거든 교양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 엄마가 계속 얘기해 교양이 필수지 그거 뭔지 알죠 호랑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호랑이 하니까 좋은 에너지 받는다고 생각해 그냥 드림 정규 2집에 대한 정보를 살짝 요청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약간의 오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첫사랑은 진짜 나였다 아니 초등학교 때는 사랑이 없다니까 나는 사랑이었어 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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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 뿐만 아니라 도형은 새로운 드라마 촬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각 자세하라고 합니다 다음 시상식은 더 가까이 더 많은 분들을 모셔서 아티스트와 관객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더 요! 플리시! 야, 클래스는 끝! 마지막! dude! Mark what is in your bag? This is your live of the day? 7? Yo, look at this guy Whoa! L.C.T. Okay. Mark has got a piercing. Oh, that's right. When did you do it? I was just do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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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just doing it in the bathroom. Oh,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Marchini blue. This is kind of chilly. We ended up coming inside this cozy. Playa. This is him. The one on the other side. The one on the side. The one on the outside. The two on the outside man. The one on the inside man. 나 원래 안 좋아하거든. 너무 맛있네. 하나도 안 짜. 기린 것도 아예 없어. 말이 되나 싶어. 와 진짜 맛있어. 형 잘 먹네. 마크의 수박 먹방. 그는 이제 좋아해서 먹는 것이 아닌 책임감으로 수박을 먹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진짜 그냥 참깨빵이네. 참깨빵. 오늘 저희는 이제 작품을 그렸어요. 막 먹는 표정. 사진 찍을까요? 사진? 우리 방에서. 인시그램 올리고 싶어. 스토리 정도? 아 이런 거 못 올려? 우리랑은 못 올리는데. 스토리 정도야?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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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 물. MCZ. MCZ. 사랑이죠. 할로윈 티켓. 케이는 티켓 좋아해. 이게 전부 다 미국에서. 저 티켓 좋아해. 잘 골랐네. 좋아요? 네. 저 티켓 좋아해. 감사합니다. 티켓 좋아하는 사람? 저도 저도. 좋아요? 좋아요. 대박. 할로윈. 형. 형. 자. 형. 아 그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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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않나요? 야. 뭐 뭐 이거. 런진이 오늘 괴롭히죠. 뭐야? 삼각김밥. 런진이 내 거야. 나도 껴? 삼각관계 왜 이렇게 많아 런쥔이 사실 지성이꺼야 아니야 런쥔이 아니 지성이 제노꺼야 야야야야 아니 제노는 재미니까 네 진행할게요 네 진행할게요 네 자켓 촬영 때 재미있었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이번 90's Love으로 새로 돌아온 NCT입니다 네 영롱 스타일링 영롱 스타일링 하자 who need English? You need English? 뭐지? 정규 3집 스피커와 리팩트 앨범 페이버 네 다 다왔죠 하린 조금만 둘이 쫄다가 너무 마신다보면 라테였는데 내년 시상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모셔서 아티스트와 관객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더 이제는 제가 한참!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엄청나요 나는 스파이더맨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오 맛있어 민초가 이런 맛이거든 초콜릿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민초 괜찮네 마크 나한테 영어수업 하자니까 아 미친 천천히 지켜만 이리 되삼 고기 변기 잘해요ендер임 어 진짜 나아요 야 How often we recorded the 3 in the next 10 to 10 which lasts about 10. 어? 나 어머니 신인다즈워? 진짜 진짜 통포다 샹미! 잠깐만 여기 뭐하는거지? 여기가 뭐하는거지? 여기가 뭐하는거지? 마크는 뭐라 했었는데? 샹.. 어 저요? 샹샹샹이 저는요 저는 오디션 참가했을때 춤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춤을 췄어 여기서 춤추긴 좀 비슷해요 샹니 어.. 나는 사실 학교 빨리 들어온 거 거든 다 형들인데.. 우리 동갑아니였어? 아.. 왜.. fac.. 포기간 ta 핸드폰이 vulnan 요ly reunاد 아 주wat 수는 어머니의 마음인가? 지니 Babe 빨리 와. 아 이것만 굽고. 형. 어 약간 라이벌 느낌이다. 다음에 내 방으로 한 번 하죠. 어? 사양 is baby. That's why everyone's, not everyone, that's what people are saying. Asking me to say 사양. Because it's baby. Okay. 아 잠깐만. 어 진이야 잠깐만. 아 지금 친구들 만나고 있어가지고. 어? 사랑한다고? 알았어. 아 오케이. 태용이 형. 땡큐. 잘 돌아가요. Dude. This isn't Spider-Man back. Does anybody else know? What do you want? Dang you guys took everything out. Oh. Almost. What is this? That's for my massage. Massage. It's a tennis ball. They started off with a golf ball. But I feel like the tennis ball was better. But I don't want to buy that tennis ball. I love you. It's so huge. Oh wow. That's fine. So it's better than me. It's better than me. So if I can't do more ice cream. Oh wow. I'm so happy. And I'm so happy. And I'll have to get together. Look at this shirt. And I'll get together. I'll get two of my massage. 댓글이.. 댓글을 더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지? 좀 알아가야겠어 TMI 여기에.. 여기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크흠 어허 한번 해볼까 아 이거 지금 이게 되어 있는 거구나 필터가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디에 있어서 어떤 필터가입니까? 뭐 필터가입니까? 왜 타냐? 엘리엔 필터가입니까? 엘리엔 필터가입니까? 왜 잘 칠던데? 뭔지 없어? 공평에서 Please leave all evil or any of the sort outside of the room 저는 이제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서 우리 치진이 병원을 위해서 모든 악 악 악 악 악 I'm so sorry Guys, my friend here is bilingual Which means he likes boys and girls No, that is not It's okay I still love you, man But not like that Or we don't know which personality we're gonna get Girl, fuck you I'm passing the phone to the most controlling ass bitch Every time I'm in my feelings she thinks she wanna tell me what to do Or to get my ass up I'm tired of you ho, you ain't my mother I cried so damn much I wouldn't have to Anyway, I'm passing the phone to the most secretive bitch in this group Cause every time you wanna know something about this bitch Or her emotions She wanna hide and act like she don't know what the fuck that means That's cause it's my business, sweetie Get your own Anyway, I'm passing the phone to the bitch that always wanna fight me Every time I don't express some type of shit And what, you're my friend Bitch, open the fuck up Anyway, I'm passing the phone to the most bougies bitch in the group Peasants Anyway, I'm passing the phone to the most messiest bitch in this group Bitch, the only thing messy is your relationship Anyway, I'm passing the phone to the biggest ho in the group Oh, I must have fucked your man too Oh, I must have fucked your man too Oh, I must have fucked your man too Love you Anyway…